재현정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터 타임을 가질텐데요, 먼저 좌측을 향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측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있는 이찬씨의 이 사진을 잘 담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좌측, 우측 뭐 없으시면은 네, 정면 한번 다시 말아봐주시고요. 네,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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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급이 이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로 가십니다. 좌측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시장님들이 충분히 멋진 포즈를 찍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측입니다. 네, 그리고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있는 포즈를 지원하십니다. 네, 정면까지 다 바라봤고요. 네, 이제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크빈의 태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태호입니다. 자, 좌측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그리고 우측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호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크빈 GK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K입니다. 자, 사진 촬영했습니다.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멋진 포즈로 확대하고 있는 주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측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멋있게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크빈의 룬입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룬입니다.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갑자기 개성을 담아서 사진 촬영에 다크빈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측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있게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빈의 희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희찬입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우측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으로 또 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닥빈의 준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준서입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왼쪽 부탁드릴게요. 네, 어우, 멋있는 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우측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각자의 개성에 달라서 이 포즈도 다 다양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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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쿠비의 유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쿠입니다. 자, 먼저 왼쪽 봐주시고요. 선진 촬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측 봐주시고요.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쿠비의 혜리준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혜리준입니다. 먼저 좌측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포즈를 정면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리준은 잠깐 있어주고요. 이제 단체 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왁크인 여러분들 모두 다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개성이 달라서 포즈도 좀 달랐고요. 그래서 또 다큐비 레퍼들이 아까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정말 멋있는 남성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또 개인적인 개성있는 모습들을 또 개인 컷에서 보여줬던 것 같고 또 이 단체 컷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컷 멋있는 모습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지루해 주시고요. 네. 인원이 아우면서 이 한 화면에 닿기 위해서는 조금만 지루해 주시면 좋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멋있는 포즈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단체 컷 부탁드릴게요. 네. 어우. 다큐비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 컷입니다. 다큐비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 컷입니다. 네. 다큐비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 컷입니다. 네. 시선 부족한 도움이 있습니까?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또 단체 컷을 남길 수 있는 멋진 모습이 있을까요? 제가 다큐비만의? 네. 네. 아, 이번엔 좀 귀엽게. 네. 먼저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죠. 좌측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네. 뒤로 조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좌측부터요. 좌측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번에만 더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좌측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측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면 보겠습니다. 네. 귀엽다. 악동같은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서 다큐비만의 매력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포즈 있을까요? 네. 자유 포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 포즈. 네. 자유 포즈. 네. 이제. 무칙 봐주시고요. 자 정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멋있으십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자유 탈지. 무사 hee. 아아아아. 네 이상으로 다크비의 콘서타임을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 또한 있으니까 그때 활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